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입니다. 오늘 준비한 구두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뿌린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을 불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이 녹취 파일은 눈 감고 들어도 누군지 충분히 알겠다고 말할 정도니 돈 봉투 의원들을 추려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의원들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든든한 방탄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있는 한 체포되거나 당직을 뺏길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천문학적 이익을 나눈 중대 토착비리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 소설과 야당 탄압이라는 양면 방탄으로 대표직과 의원직을 유지해 왔습니다. 벌써부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고 프랑스에서 버티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쓴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소설 출판사가 되었고 검사들은 신춘문의의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정치 소설은 그 후에 하나같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그리고 공소장의 범죄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확실한 것은 이번 수사는 정치 수사가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수사입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염치를 보인 적 없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제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과는 그저 사기일 뿐입니다. 제발 더불어 사기당까지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